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원예위원장들 그리고 도의원, 시군의원들, 지방의원들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내의 어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선거운동 중에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초반에 소위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정부 때 호남에 대한 홀대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그게 반문정서로 이어지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다분히 조작된 정치적인 프레임인데 시간이 가면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문재인 후보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새 정부 인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후보자 외에도 이번에는 호남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정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호남 홀대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굉장히 그 점을 억울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을 억울해 하셨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호남에 대한 배려 또 호남이 결국 정권을 만든 소위 근원지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호남 인사를 통해서 대탕평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호남에 대한 비례가 충분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차관은 물론이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실 국장에 있어서도 호남 지역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호남 홀대론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근거 자료를 계속 제시를 했죠. 네.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장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호남 출신이었다 이런 걸 제시를 하니까 느닷없이 이제 실 국장들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 국장 인사는 장 차관이 합니다.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직이 호남 출신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 국장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또 실 국장 인원이 호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양이에요.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도퇴된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고 있는데 호남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호남 출신 고위직들이 그러한 인식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의원님도 위원으로 포함이 되셨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인수위 기능과 같습니다. 인수위가 하는 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 공약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과거 정권 때 쭉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 부합되게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로드맵을 국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임무가 가장 큰데 기간은 한 60일 정도, 50일 내지 70일로 돼 있으니까요. 그 기간 중에 그러한 굉장히 방대한 양은 업무를 마쳐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문 대통령의 광주, 전남 지역 현안 방안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보면요. 우리 지역에 대한 공약을 보면 미래에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주 혁신도시의 에너지 밸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한정공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있고요. 광주 공항과 무항공항 기능을 조종을 해서 광주 공항에 ICT 복합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무항은 선험권의 어떤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고요. 이 광양만큼 그러니까 전남 동북권은 어떤 지금 제철이나 석유학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재생과 그런 작업을 아주 활기차게 하겠다는 공약도 들어있고 또 선험권에는 조선산업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빨리 육성을 해서 광주, 전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양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과 관련된 경제 2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그 관련된 부처가 국토부, 산자부, 미래부, 농림부, 해양부 이런 부처들입니다. 이 저를 발탁을 해서 국정자문위에 소위 경제 2분과위원장을 시킨 이후도 이러한 공약을 좀 잘 챙겨라는 그러한 취지가 당에서 담겨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철저히 챙겨서 반드시 5년 노드맵에 모두 포함이 되고 그것도 우선순위가 높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앞서서 민주당 내에서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정조위원장은 이제 각 관계되는 부처들이 있거든요. 부처와 당정협의의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토건설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부 이러한 부처를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처에 국정현안들이 생기면 당하고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당정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부처의 당정협의에 창구로서 제가 나가서 정부와 협력을 해서 협조를 해서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현안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원님 관련해서 좀 여쭐까 하는데요. 좀 1년이 남긴 했는데요. 지금 이낙연 도지사가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빈자에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출마 혹시 의사가 있으신지. 언론을 보니까 제가 주요 후보 중에 늘 제일 먼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저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광주연남의 유일한 여당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여당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또 지역 여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후에 적절한 시점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내년 선거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지방선거 목표 말씀이죠. 당연히 선거는 이겨야죠.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 지방선거 시기가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지방 권력과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연남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숙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정말 진정한 정권교체를 광주연남 우리 지역민들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광주연남 지역민들의 그 뜨거운 여망을 받들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빈틈없이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그런 문재인 정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또 격려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